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클캐빈입니다 저희집에 보면 에어컨이 한 대 있어요 이렇게 함전했는데 에어컨이 좀 오래된 거라서 꽃무늬이 좀 촌스럽죠 언클캐빈 좀 촌스러운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리폼 리폼할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좀 보세요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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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앰마 아 아 네 이렇게 해서 붙여만 주면 에어컨 리폼 끝! 오 간직! 오 잘 나왔습니다. 우리 집이랑 딱 어울립니다. 잘 나왔어요. 딱 맞혀 떨어집니다. 제치도 완전 제치가 누르면 오!!